지난번에 투망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양손 모압 던지기, 양손 모압 치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 대해서 후속으로 실전에 물속에서 연속으로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양에 대한 중요성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던지려고 하면 바닥에 투망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무조건 육지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이래하면 정리된 것이 동그랗게 말립니다 이렇게 한들 운좋게 안말리면 다행이지만 확률은 동그랗게 말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가지런하게 일자로 잡힘 꼬리 잡고 있어도 엉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복보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직접 연속으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잠시 경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손줄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게 있습니다. 순수함은 모래바닥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동해쪽으로는 큰 돌들이 아주 작은 돌이지만 중국보다 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가라앉히면 돌 거둬들이기 바쁩니다. 줄이 길면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가 좋습니다. 연속으로 다시 던지겠습니다. 연속으로 다시 던지겠습니다. 연속으로 다시 던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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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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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k.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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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